지난 28일부터 동유럽 해외 연수를 떠난 충남 시군의회 의장 13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 속에서 해외 연수를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청양군 의장과 아산시 의장은 결국 조기 귀국했습니다. 청양군 의회 관계자는 공식 방문 등 사전 약속이 잡혀 있어 어쩔 수 없이 연수에 참가하게 됐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 연수에 들어간 비용은 1인당 370만 원, 수행원까지 포함하면 1억 원이 경비로 투입됐습니다. 해당 비용은 충남 지역 각 기초회의 분담금으로 결국 세금으로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전체 7박 9일 일정 가운데 일정표 대부분이 문화탐방으로 구성됐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세금을 사용해서 해외 연수라는 명목으로 여행생 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반대를 해왔습니다. 더욱더 자제했어야 되고, 우리 이런 것들을 계획 세울 때부터 의장단들이라면 국민한테 물어보고 가는 가는, 어쩔 수 없이 여행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무원 해외 연수 특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 청원의 동참하는 숫자도 늘고 있습니다. 청원이 시작된 지 6일 만에 5,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명목은 해외 연수지만 세금으로 간 관광여행이다. 성과를 내는지 감독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한다는 지지하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가문 피해가 심각했을 때는 충남도의회와 서산시의회가 해외 연수를 강행했고, 같은 해 호우 피해 때에는 예산군의회가 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 비난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해외 연수 논란,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김담입니다.